못먹는데? 위에 줘야되나? 이거..아 이거 막기가 힘든데? 오오! 나이스! 야 지금! 애니가 왜이렇게 딱딱해! 애니가 왜이렇게 딱딱해! 오우! 잡았다! 여기서 잡았다! 오케이 란드윈 써 오케이 여기서! 아! 아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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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히 활용 잘했네 그쵸? 란드윈하고 그 다음에 강철의 솔나리 펜던트를 이용해서 역시 프로는 프로네요 역시 SKT1 이제서야 몸이 풀렸구만 38분부터 몸이 풀린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역시 SKT1은 엄청나구만 크아 966원이 있어 어떤템을 가야하지? 이걸로 거인의 허리띠로 이용할 수 있는 템이 또 하나가 있나? 가시가봇을 가는게 좋을 것 같죠? 그쵸? 가시가봇으로 데미지를 되돌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가봇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명님이 딱 보신하가 가시가봇을 갈아 해물파전화 알겠습니다 형님 가시가봇 가겠습니다 닌자탑이로 바꿔요 형 오케이 이거 가시가봇 간 다음에 닌자탑이로 바꿀게요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우리 어디 가는거야?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이긴 얘는 피드TERISTIC처럼 각을 재야되요 전멸이 없기때문에 변칙적인 무빙을 기대하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진에서 소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밑에 하이머딩거가 쫓기고 있거든요 근데 미니언이 많다면 하이머딩거가 죽었지만 야스오를 우리가 데리고 와야돼 하이머딩거랑 같이 지옥가게 해야돼 나이스 좋다 좋다 나이스다 탑마이 탑마이 귀환함 딩거님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딩거님 무리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기는 그림이 안나옵니다 딩거님 무리하지 마세요 엥km 잘가셈 마이님 나이스 으응 vida vagy 으 하는 sink 미드 이번에 인스타타워 아니 억데기까지 밀어내야돼 3타타워는 부족하다 억적기까지 밀어내야되 3타타워 밀었구나 언제밀었지 난 미 넣는기억이 없는데 한댔 안돼 안돼 딴 딴 빠져야돼 빠져야돼 이 찜산 빠져야돼 나라도 살아야돼 이거 이런 나라도 살아야돼 어 오케오케오케 오케 따아아아아아 르리신형 감사합니다 좋았어 레벨까지 레벨까지 완벽해 18레벨이야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르신을 많이 했던 그 센스가 아니었다면 이번엔 나는 죽었을거야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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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가 없어 궁이 12초 궁이 좀 있으면 뜬다 말파님 말파님 글로우면 죽어요 말파님 말파님 도망가세요 말파님 도망가세요 우리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까다리나 20초 남았으니까 20초만 버티면 돼요 도망가 딩거님 도망가요 지금이야 아 지금이야 아 SKT1 역시 프로 선수는 바르군 지금이야 시바나한테 아아 따악 제사했어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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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야돼 집으로 집으로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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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제사했어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어차피 하이머닌건 죽을 운명이야 아웃백님 팬클럽과의 고맙습니다 다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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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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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잡은거 시바나 시바나 나이스 야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믿으러 달려 믿으러 달려 억제기라도 밀어내야지 친구들 제가 아 지금 이 장면을 위해서 이 장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마스터 2를 막아내려면 제가 죽어서 마스터 2의 마스터 2의 방심을 노리는 수 밖에 없었어요 제가 마스터 2의 방심을 유도하면 그때 까다리나가 마스터 2의 낭심을 거쳐쳐서 마스터 2의 남성성을 잃게 하는 그런 작전이 정확히 완료가 됐습니다 1480원 100원정도 더 모으면 가시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암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풀템이 모두 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분 20초 뒤에 저 나옵니다 이거 우리 한타 한번만 이기면 이깁니다 말파이트님과 제가 적 딜러 두명만 묶으면 우리의 승리 카타리나님의 어깨에 모든게 달려있습니다 나랑 놈자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얏호호호님께서 별풍선 50개 선물 이번 한타에 모든게 달려있다며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거 불금 한번 틀고가죠 얏호호호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매우 중요한 한타 순간입니다 이번 한타가 우리 45분을 결정지에 그런 한탑니다 가시가봇 왜안사요 돈이 안됩니다 1480원이에요 가시가봇만 나온다면 한탐 한탐 한탄만 킵 가감 가감 나오면 저 엄청 세 가감 나오 간다 다시 한번 나왔어 마지막 한타를 쇼핑이라니 무슨소리야 팀원들 모두를 대표해 내가 간거야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마 난 무리하지 않아 지금 들어갔어야 돼 마이가 저쪽에 있었잖아 오케이 바론간다 바론가면 마이가 억제기를 밀어 그냥 가 그냥 가 한타 걸어 우리가 충분히 이겨 한타 걸어 한타 걸어야 돼 벗기고 잡고 벗기고 잡고 람두인 쓰고 궁극기 쓰면서 솔라리 써주고 큐쓰면서 마이한테 붙는 카타리나 카타리나 저거 해주고 이 써주면서 오케이 나이스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이즈리얼한테 큐로 붙고 나이스 이즈리얼 마무리 이즈리얼 마무리 나이스 이즈리얼 마무리하고 굴로 먹어 그때 마다 채워 마다 채워 상황 봐 안 돼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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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도망가 난 도망가야 돼 우리편 적편 세 명 잡고 우리편 두 명 죽었어 충분히 이득 받지 나이스야 나이스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누구야 누가 물린거야 말파이트 걱정하지마 내가 간다 말파이트 내가 간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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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조금만 말파이트야 제발 조금만 버텨 야스 잡았어 야스 오 야스 오 야스 오 야스 여기 아아 이거 이거 잡아내면 잡아내면 이긴다 나이스 삐모 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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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 피우 페 Schuld 피우 페 배런! 배런 바로! 마이 노텔! 바론 가능! 절 믿으센! 바론 가능! 노노! 노배런! 노배런! 바론의 와딩 완료! 뭐야왜왜왜왜가! 너 가면 안돼! 이제 들쳤어! 이제 안돼! 이제 안돼! 이 마이게! 고마! 오케오케 도망가! 도망가! 됐어! 이득받쳐! 도망가 도망가! 이득받쳐! 도망가 도망가! 노노노!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그냥 바론 줘! 그냥 바론 줘!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줘! 어쩔 수 없어! 오케오케오케 기다릴게 기다릴게! 오케오케 까다리나! 까타یا다! 까타 x3 ysis 고개를! 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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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깠다! 깠다! 으아아아아악!! 아악! 생각대로 안되어! 생각대로 안되어! 스마 안씀! 이미! 죽음! 폭딜! 폭딜! 하.. 엄청! 엄청 위험해! 패드립? 징크스님께서 패드립을 하다니 지금 징크스님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된다 우린 이겨야 되니까 일단 이거 팔아 이거 팔고 방어력 수호천사도 괜찮을 것 같아 한 번 더 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수호천사로 간다 됐어 가자 퍼셀이시님께서 별풍선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수호천사가 지금 좋아요 제가 지금 딜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호천사로 계속 이 붕대던지기와 그 다음에 짜증내기와 절망으로 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에 1082분 모반에 684분 중계방에 6820분 계십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한타에 모든게 달려있습니다 징크스 다시 들어오면 그때 한타 유도해서 승리를 일으켜 냅시다 그때 한타 수호천사 그게 cg프로 ена 짜증나 пит 심지어 농니까 숄망 내일 이거 내일 시즌 4로 돌입합니까? 내일 프리시즌으로 돌입해요? 고영웅님 팬클럭 갈 고맙습니다 맵이 왜이렇게 어둡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맵은 어둡지만 우리는 맵 밖으로 안나갈 거기 때문에 맵이 어두운 것은 우리에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징크스 없는데? 징크스 내줘야돼 내줘야돼 징크스가 없어 내줄 수 밖에 없어 어? 야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적에게 당했습니다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도장하셨습니다 수고요 베베 수고하셨습니다 ос 이빌거 우리는 꿈꿨습니다 라인전을 패배했지만 건물에서 패배했지만 운영에서 패배했지만 우리는 승리를 꿈꿨습니다 꽃이 쌍기역입니까? 쌍실입니까? 꿈꿨습니다 허나 이 꿈을 무참히 깨뜨린 악마가 있습니다 적팀일까요? 아니요 바로 제가 현재 리포증인 이분이 그 악마입니다 저는 2002년에 붉은 악마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악마를 잘 알죠 운영자 여러분들 운영자 여러분들 저 RP 충전 70만원 한 유저입니다 이분이 저보다 RP 충전 덜 했다면 이분을 벌해주세요 저는 자격이 있으니깐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우리 팬들에게 팀워크를 주고 이번판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